서방의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도록 허용해달라는 우크라이나의 요청에 미국 측은 여전히 회의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시간 19일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한 당국자는 장거리 스톰쉐도우 미사일을 러시아에 투입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우크라이나가 생산하는 드론이 러시아 내 목표물을 파괴하는 데 더 낫다며 우크라이나제 드론이 이미 그런 임무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는 그들이 만든 장거리 드론으로 스톰쉐도우 미사일의 사거리를 넘어서는 곳에 있는 비행장 몇 곳을 타격하는 능력을 이미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6일 러시아 방어선을 뚫고 러시아 쿠르스크주를 공격할 때 자폭 드론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우크라이나군은 방어선 침투에 성공한 뒤 지금까지 러시아 마을 90여 곳을 장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임무의 성공을 위해서는 장거리 미사일이 필요하다며 이들 무기의 사용을 허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 영토에서 무기 사용에 관한 제한을 모두 해제해준다면 특히 쿠르스크 지역에 물리적으로 진입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등 서방정부는 에이타이클스와 스톰쉐도우와 같은 장거리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했지만 확전을 우려해 방어 목적 외에 러시아 본토에 대해 사용하는 데 대해서는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 당국자들은 장거리 미사일 문제로 러시아와의 긴장이 높아지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동맹국들에 보복을 가할 수 있다는 점을 여전히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총리실 대변인도 이와 관련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 동맹국과 계속 대화하고 있다고만 밝혔다고 텔레그래프는 전했습니다.